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5G 폴더블폰 시대가 열리면서 내년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럼 오늘은 2020년 휴대폰 부품 산업 전망 리포트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박강호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2020년 전망 5G 스마트폰은 고부가 부품을 사용입니다. 주로 휴대폰 시장 성장은 5G 폰이 이끌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부가 부품의 변화로 인해서 부품주들의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년 투자 전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홍색 부분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상반기는 좋다 그리고 하반기 포터는 조금 비중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가장 큰 모멘텀 갤럭시 S11이 출시가 됩니다. 이에 따른 판매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카메라 TOF 3D 센서가 정용이 되고 이에 따라서 ASP가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 제품들의 부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혜를 엿볼 수 있는 건데요. 또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 이슈도 함께 맞물리면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로는 삼성전기, LG전자, LG노텍 그리고 조금 더 중소형주 부품 주로는 대덕전자, 파트론, 자화전자, 옵트론텍을 꼽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이 갤럭시 S11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기를 제외하고 삼성SGI, LG노텍 그리고 대덕전자, 자화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꼽았고요. 또한 3분기부터는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소멸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SGI 집었고요. 4분기도 역시 삼성SGI만을 유지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어서 내년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년 휴대폰 부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5G 상용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5G 스마트폰의 수요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역시나 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수혜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미중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미국의 화해의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역시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반사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고사양화가 지속이 된다면 고급 제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생산 기업들의 역시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5G와 더불어서 폴더블폰의 시장도 개화됐다는 점도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또한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 2위권 업체들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선을 보시면 원래는 올해까지 시장 전반적인 성장률이 하향 추세였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주황색 부분이 5G푼 출하량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시장을 플러스로 이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다음 한번 확인해 보시면 특히 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5G와 더불어서 폴더블폰이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프리미엄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과 더불어서 또한 샤오미의 폴더블폰, 그리고 비보, 또한 모토로라도 폴더블폰을 출시한 상황입니다. 폴더블폰보다는 사실 5G폰의 출하량이 훨씬 더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약 지금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억 8천만 대의 출하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도 약 20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00만 대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요 확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5G폰의 주요 IT 부품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고급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신 모듈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5G 모뎀 AP가 원래 별도로 탑재됐다면 내년부터는 이게 통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도화되는 건데요.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 원가와 전력, 부품 크기가 다 감소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수혜는 당연히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되겠고요. 또한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5G 시대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LD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가 겹쳐서 사용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레이 방식으로 다수의 안테나가 모듈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 개의 안테나를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더 증대되면서 5G의 속도, 5G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함께 공존화되는 겁니다. 또한 PCB 공법 같은 경우에도 SLP에서 인터포저로 바뀌게 되는데요. 인터포저는 기능성 패키지 기판을 배치하는 걸 의미합니다. 역시나 고도화되면서 주요 부품들이 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역시나 MLCC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LCC는 전류 흐름을 제어하고 전자파를 간섭하는, 간섭의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5G 폰에 들어가는 MLCC는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20%에서 30%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MLCC를 생산하는 기업들에도 역시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핸드폰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5G 폰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이 훨씬 많이 필요할 텐데요. 5G 폰과 더불어서 좋은 서비스, 고화질 사진이라든가 영상, 고사양 게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도, 랜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으신 부품의 고도화로 인해서 ASP,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게 계속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3만 5천 원까지 유지를 했고요. 내년 가동률 확대 속에서 판매 단가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G 폰의 교체가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역시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카메라 모듈의 멀티와 더불어서 반도체 기판의 고부가와도 역시나 이익이 될 것으로 삼성전기에는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폰 관련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휴대폰 부품과 관련해서 카메라와 관련해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목표가는 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카메라 모듈의 호주와 전사 수익성의 개선도 기대됩니다. 내년 실적이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눈에 띄는 탑픽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목 이 리포트 요약하겠습니다. 내년 스마트폰 시장 더불어서 5G 상용화와 카메라 고사양화로 역시나 성장세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의 5G의 중저가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5G뿐만 아니라 폴더블폰의 시장의 개화 또 역시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탑픽 종목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을 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